자 우리 오늘 그 연고 중위 편입학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고대하고 중앙대 2대 이렇게 뭐 요 정도만 제가 그 범주를 꾸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의대 편입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그 저기 생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신 학생들도 꽤 많이 참석하시고 라이브도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편입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기출분석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 간담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출분석이라기보다는 기출분석도 당연히 할 건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요한 게 합격생들하고 직접 만나서 1대1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과별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합격생이 대략적으로 한 16명 17명 의대 합격생까지 하면 17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재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있죠. 작년 기출문제. 그래서 작년 연대기출문제 고대기출문제 두 개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MD나 피트 쪽으로 수업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MD나 피트 쪽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MD나 피트 쪽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편입 쪽에 강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리고 간단하게 제 1년간 연결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몇 명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저는 고려대학과 박사 과정이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박사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화학과 그 다음에 석사도 화학과 박사도 화학과 그래서 계속 이제 이제 화학만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도 잠시 가르쳤어요. 저는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는 메가 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메가 편입하고 김형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형 편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형 편입 이전에 메가 편입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 편입이 메가 UT예요. 자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김형 편입 강남 단과 신촌. 자 그래서 그래서 강남 단과하고 그 다음에 신촌 단과에서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에어컬래스에서 대학 과정인 일반학 유기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핏단기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뭐 이거는 자랑 같아서 웬만하면 잘하지 않는데 일단 김형 편입에서는 제가 그 성인 시장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김형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전체적으로 뭐 수강생 합격생 매출 전체적으로 화학 분야에서는 전체 90% 이상 다 정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 크게 뭐 감흥이 일진 않죠. 그래서 뭐 제 자랑 같지만 뭐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 연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연대가 처음으로 2014년도에 그 편입화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감 난이도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인 난이도를 따지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2014, 2015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렵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좀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체적인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2014, 2015를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16, 2017의 난이도가 대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때는 하나 틀리면 진짜 불합격이다 라는 말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엄청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8, 2019년도에는 난이도가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맨 마지막 문제로 대학원 전공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맞춘 학생은 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가 미친듯이 높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20하고 2021, 2021이 작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2018, 2019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또 대폭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2014부터 작년 2021까지 이렇게 쭉 봐온 결과 연대는 2년 기준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조를 계속 따라간다면 올해는 아마도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대도 궁금하죠. 고대는 2018년도부터 연대랑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첫 해에는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미친듯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020대 또 갑자기 또 쉬워졌다가 그 다음에 작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땐 또 난이도가 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난이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이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일반학 뿐만 아니라 전공학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학을 뭐 거기서 지정도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 다른 교재 굉장히 어려운 옥스톱이라는 그런 이제 형태의 교재들도 있어요. 거기서도 나오고 심지어 전공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넓은 범위를 다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작년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작년 연대 서수령 2번 문제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부터 1-15까지 해가지고 객관식이 15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그 객관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객관식에서 틀리면 진짜 뭐 진짜 합격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객관식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맞추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관건은 서수령이죠. 그래서 서수령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1-1부터 1-15까지는 객관식 그리고 서수령이 그냥 2번 통제 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거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학 뒤에 있는 연습 문제랑 비슷할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논해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대충대충 해버리면 그러면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적는데 뭐 대충 어느 정도 점수라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채점을 뭐 정확한 기준 자체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유출을 하기에는 그냥 맞으면 맞는 거고 그냥 틀리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고 정확한 원리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답만 적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수령 답정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문제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 일반학 뒤에는 연습 문제와 비슷하지만 하지만 여러 번 이제 배배 꼬은 듯한 그런 형태가 들어가요. 자세히 보시면 어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학 뒤에는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당연히 꼼꼼하게 다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변형시킨 여러 가지 형태들도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수령 2번이었고 그리고 연대 서수령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연대는 다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답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확한 논리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들의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연대 문제하고 고대 문제하고 똑같은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고대는 더 한 번씩 더 꼬는 형태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뭘 계산해라. 뭘 계산해라. 라고 해놓고 보통 여기서 일반학 연습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데 근데 뒤에 뭐라고 해서 나와 있냐면 얘를 그냥 분리해가지고 다른 용기로 옮긴 다음에 뭐 이걸 액화시켰다가 다시 또 뭐 수증기로 이제 뭐 증기로 다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를 더 꼬아서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학생들 일반학은 나 제대로 공부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A, B는 맞추겠죠. 근데 중요한 건 CD를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CD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만약에 3점이면 얘가 3점이면 얘는 5점씩입니다. 근데 5점짜리 두 개 날리면 10점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다 맞춰야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학 뒤에는 연습 문제만 풀어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공이죠.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처음 보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이게 무기화학물 명령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 거의 대부분 학생들 A, B, C는 무난하게 다 맞추고요. 마지막에 D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얘는 그냥 무기화학 전공책 저기 뒤편에 보면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D는 그냥 다 같이 다 틀리세요 라고 해서 낸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공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피트를 치고 넘어오는 애들입니다. 피트 치고 나서 어 성적이 좀 애매하네 연고대라도 가볼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걔들이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돼요. 그리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경쟁 상대가 MD를 치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여러분들이 자리를 노리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걔들하고 같이 붙어서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걔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걔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이제 형태들.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때 그때 걔들보다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고 걔들 이기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반학 뿐만 아니라 전공화학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일단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컨텐츠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렸듯이 MDP하고 편입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편입 같은 경우에는 M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고르세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수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응용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MDP 스타일로 우리가 구워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뭐 쓸데없는 말이긴 하지만 추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자체가 이런 이제 형태의 추론형은 아니에요. 단순 형태. 그래서 단순 객관식이거든요. 얘가 이런데 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제 형태고 근데 이제 대신 주관식하고 서술형, 답 적는 요령이라든지 이유 설명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조금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금방 드렸지만 MDP보다 문제 자체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는 좋은데 일단 답 쓰는 요령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 설명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론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MDP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론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 야매는 아니지만 야매 비슷한 공식들이 있어요. 얘가 나오면 얘고 얘가 나오면 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답 찍기 형태로 좀 약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편입 문제, 서술형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입은 MDP보다 범위가 넓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쉬운 대신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MD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는 어렵지만 범위가 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고 하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MDP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편입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은 추구하는 경향성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입에서 요구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안 작성 요령하고 그 다음에 MDP에서 원하는 형태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당연히 피트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편입 쪽에서와 그 다음에 피트 쪽에서는 강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경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 맞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화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일반학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시고 전공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화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출제할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화학은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이거는 얘기 안 했네요. 일단은 화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원리 이해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그런 스타일은 일단은 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여러분들 그만 보셨지만 역대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숫자는 좀 지웠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 제가 지웠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구하러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드릴 거고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수고는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시고 근데 이제 대신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절대 문제를 재탕하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이제 어 올해는 이런 이제 형태가 나왔구나 내년에는 이런 게 나오겠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트렌드 또는 이제 여기는 객관식 몇 문제, 서수력 몇 문제 이런 이제 형태의 문제 유형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의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커리큘럼은 1, 2월 달에는 기초과정 일단 거의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대략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고등학교 화학이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 기초과정을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화학에 대한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기본 그리고 여기 5, 6월 달에 심화 들어가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대학에서 일반학 1이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일반학 2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론 끝나고 나면 해당 단어 문제풀이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학 1, 2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달책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20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중달을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책이 중달, 브라운, 레이먼드, 옥스토비 4개의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4개의 교재를 짬뽕해서 좋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그 단원의 모든 내용은 그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것만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공도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고급화학에 필요한 전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딱 보시면 전체적인 전공이 모두 다 다 커버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양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딱 필요한 것들만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만 쭉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조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전공자들 그러니까 내가 완전 화학 전공이다. 내가 화공과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화학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단기완성을 듣게 되는데 이 단기완성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이론만 싹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풀이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3월부터 그냥 쭉 시작하시면 여기는 단기완성을 안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 그리고 제가 2016년도부터 쭉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합격자 명단을 제가 올렸는데 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최소한 제 수업을 2개 이상 저는 수업 하나당 무조건 2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달 이상을 함께해준 학생 그리고 허락해준 학생들만 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2016년도 이랬고 자 그리고 2017년도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합격을 못했고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 합격 인원이 그러니까 뽑는 TO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대, 중앙대, 경희대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2019년도 연대, 자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2020년도 재작년이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연대, 고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 합격생들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만나게 될 작년 합격생들 그냥 일단은 제가 과별로 정리를 다 못했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명수만 정리했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연대 44명 그 다음에 고대는 46명 이대, 중앙대 앞에서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동시 합격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라가시면 최대 4관왕까지 있을 거예요. 4개 학교를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일단 동시 합격생도 뭐 그냥 다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합격생들도 카운팅해서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108명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편입의 T5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 연고대 편입 T5는 올해도 여전히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트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T5가 많으면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트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해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T5는 여전히 많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여기에 몇 명 몇 명 제가 적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